먼저 심판 입단을 드리겠습니다. 심판 입장 . . . . . . .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반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잔대에서 선수들이 경기 중에 호각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다시한번 반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각서를 번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각서를 번호하시면 안됩니다 호각서를 번호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